네, 김정은의 신년사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올해 우리 외교안보 환경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안 기자와 얘기 나누는 사이에 워싱턴과 베이징도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. 자, 안 기자, 우선 이것부터 짚고 가죠. 지금 리포트 보시면 김정은 신년사에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책 속에 한 해를 보냈다,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말 같아요? 저도 사실 그런 걸 처음 봤는데요.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정말 반성한다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일종의 언론 플레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인 나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좀 더 삼아봐라,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언론 플레이하는 북한 지도자도 이례적이네요. 어쨌든 올 한 해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동북아 안보 구도가 굉장히 불안정할 것 같단 말이죠. 걱정스러워요. 그렇습니다. 좀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지정하기에 귀한이다,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한반도 주변의 미중 일러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가운데서 핵심은 미중 관계인데요.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 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